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까 그 쌀 배포 여기 남은 거 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드릴 겁니다 영심 한 푼도 안 빠져 봐요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전화에 있어서 속상하시라든가 이런 거 다 못 하세요 이런 일을 하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사랑이 미워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미워하지 마시고 다 이 사랑을 미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정님들 마이크 남으세요 마이크 우리 회사랑이 여기 계신 거고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 많이 오셨어요 감독님들 많이 오시면 제가 손해예요 우리 감독님들 작년에도 준비했는데 많은 건 아니어도 감독님들 늘 수고하고 애쓰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늘 감독님들이 계시기에 정말 영심하고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 틀 찍어서 예쁘게 들려주시고 늘 밤새러서 편집하시고 그런 거 다 압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영심하라 다시 한 번 우리 감독님들 감독님들 힘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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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셔가지고 대신 제가 말을 못 잡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오늘 많은 분들을 얻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소천사, 이놈, 깍슬이 우리 영심마 입을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들에게 오늘 행사에 참을 빌려서 너무 감사하라는 인사를 현장으로서 감독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뭘 모르고 공간사에 이상해서나 무슨 일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과가 대신해서 호기 수분이 하겠습니다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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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저희 군산관리님으로 인사 한 번 하실까요? 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영의 이쪽으로 맹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명심한 공방 급해 그러면 정말 입을 연상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 이 부분 제가 늘 생각만 해도 오늘이 나오고 고생이 너무나 많으신 유튜브님이에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누구야 엄마라고 니가 오빠 같이요 이게 원래 마이크를 잘 잡으시는 분들 이렇게 슬슬 나오는데 마이크 잘 안 잡으신 분들은 이게 많이 옮기거든요 그거 좀 보고 읽어도 되있죠? 네 고맙습니다 엄마로 그럼 우리 마치마가 지랄하기는 말아야 알겠습니다 말아야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수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수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공연장에 항상 오셔서 많이 이렇게 응원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오늘만큼 정말로 뜯으시는 행사라고 해서 조금 독특하게 준비를 했답니다. 독수리님 오셨나 모르겠어요. 독수리님 계신가요? 안 계셨던데요. 안 계셨던데요. 저희가 좀 멀어서 좀 돼주시나봐요. 네. 독수리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전해지게 하셨어요. 네. 이상하게 예쁘게 우리 염심맛이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 숨어있거든요. 숨어있어요? 숨어있는데 그걸 제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염심맛이 없는데 눈물을 안 해드려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쳐주세요. 같이 외쳐주세요. 같이 외쳐주세요. 제가 지금 해도 되겠어요. 지금 해도 되겠어요. 우리 독수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디 계시나 모르겠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여러분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같이 외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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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독수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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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 분이 한 마리씩 어떤 거니? 몇 개 줘야할거에요? 고맙습니다. 사람 tongsye이 정님 Centre 불만이 없애주셔야 합니다. 무사히 영심하 아! 천사 강수림 1호. 저는 앞으로 2호 할게요. 2호. 그래도 되지? 2호. 자,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남은 숫자가 3개가 남아있지. 우리는 이미 말이야. 그거를 뒤로 가면 안아. 누가 이걸 떼야 돼. 기다려야 돼. 왜 또 해피부시 앞에 있는 거야. 주말이 빼는 거야.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불리는 거 어디 갔냐? 오늘 누가 나왔어요? 혼대가네? 왜 그랬어? 1만원짜리 1만원짜리 1만원짜리. 넷플로 가자. 이거는 안돼. 하품으로 오늘 시간도 바빠가거나 그런지. 이거. 소년회 팔아. 이거. 이거 냅주랑씨 나온 요튜브를 한 단시 보이시다. 왜 Pre-Z? 저는 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출 준비 됐나요? 한 송짤리를 준비 됐나요? 2019년 천사강점 1호 영수마 성인연애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자 K 점화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 잔을 채워주시고요 일단은 영수마 성인하고 케잌 절단부터 하자 케잌 절단부터 하자 그럼 손 내려놓고 이런 것들도 부끄러워주세요 이 케이크은 여러분과 같이 나눠먹을게요 그 칼이에요 영수마가 좋아하는 칼이에요 서울 세종호 가면 이순희 장군의 칼을 약간 축제 잡아놓은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대통령님, 유정자님 가보시고 앞으로도 좀 막아볼까요 40번째 우리 사진 하나, 둘, 셋, 따라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영수마 영수마가 찾아주실 예 은윈 네 네 그니 Need don Keog They're not 저런거 이래게요 아니세요 우지 어 나 오지 어 오지 어 lets 진하게 진하게 어울려 저희랑 어울려 저희랑 자희랑들 한가지 지마시키면서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오지거 다같이 오지거 정리 오랜토록 진하게 어울리지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자분은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행복하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좀 내려주시고요. 우리 우선수님 아니아니야 저기 자꾸 먼저 해주세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자꾸 자 우리 안왕공고 가을만 보는 단원들의 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